에어컨 오케이 레츠고 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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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팔차 달려라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나 진짜 듣고 충겨 먹었잖아요 형님 이거 봐봐 누가 누가 아니 이거 약간 뭔가 되게 섬뜩하게 생기지 않았냐?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대7 족구하기 농사짓기 어때? 랩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프로댄스도 해보고 싶어 플라잉 영화가 그거 막 플라잉 영화가 그거 누가 누가 하셨는지 말아서 아니 이거 약간 뭔가 되게 섬뜩하게 생기지 않았냐? 아 설마 이거 보라색깔 맞춘 거예요? 에이 설마 근데 그게 사실 병이긴 해 우리가 보라색만 보면 뭔가 우리랑 연관이 있나? 보라색에 우리가 저작권을 내지는 않았어 보라색에 우리가 저작권을 내지는 않았어 세상에 보라색은 굉장히 많다는 점 우리 게 아니야 보라색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플라잉 영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거의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거 아쉬워 플라잉 영화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플라잉 영화가 진짜 자세한 거 아니지?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뭐 하긴요 이거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입장에 복분도 하실 수 있는 사진을 하실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 막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 그 사진 아 멋지게 나올 수 있을까요? 멋진 자세 같아요? 네 아 큰일 났다 순세인 순세인? 순세인 와 선생님 등장 수입 선생님 일단 피지컬이 몸의 근육이 와 아 미쳤습니다 어 바로 빨리 바로 시범을 하신다고요? 어 우리 아estre 무덤 구형 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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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 oo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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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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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oin' ười짓 그러고만해 시작부터 공중구양을 공중구양을 하시네 바로 안녕하세요 더기도 한데 플라잉 영화 남자 강사 1호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1호이시구나 이성영 선생님 선구자 승 선구자 오오오오 선구자 승 선구자 오오오오 와 나 방금 내 머리 깨졌다 방금 나는 와 대박이다 그래 저런 거 봤다고 인스타에서 화려하게 그러면 2호가 있나요? 2호는 본인이 되시면 됩니다 이제 개 실컷이야? 드무시죠 남자 남자는 굉장히 드무시고 아니 근데 그 플라잉 요가로 그 몸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 쇠지 엄청 하시는 거 아니야? 집에서? 네 플라잉이 전신 운동이라서 사실 다른 운동이 막 그렇게 커요 아 이거 진짜 실전 근육이다 그러니까 실전 근육 운동 엄청 된다고 해서 저는 오시다마다 하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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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입니다 아 저 칵 한 대 맞으면 나 어떡하지 않아 진짜 정보야 또 잘하겠네 그럼 선생님 오셨으니까 네 스트레칭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네 먼저 해먹을 펼치실 거고요 네 아 해먹이라고 하는구나 네 해먹 해도 되나요? 마지막에 재워드릴게요 아 재워주신다고 네 혹시? 무섭다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몸 풀어야 돼 아 그러면 각자의 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오케이 나 저리로 가볼게 나 이리로 갈게 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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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오 이야 시민아 시민아 내가 뒤에 할래 아니 좀 약간 유연한 사람이야 나도 부담스러워 아니 유연한 사람이야 아니 잠시만 유연한 사람이야 앞에 하는 걸로 맞아 아니 근데 너가 진짜 잘하잖아 다 해봐 솔직히 너가 진짜 잘하잖아 네 오 야 오 야 난령이 들어가야 된다 아 아 재밌다 아 야 뭐 있잖아 뭐 아 재밌다 아 야 너 우리 딱 뭐 자 일단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자 우리 형 아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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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하하하하 야 좀 진지하게 임해 진지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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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네 오케이 자 내려오세요 자 진이 형 내려오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안전하게 바닥에서부터 풀고 네네네 순서대로 올라가보시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으셔서 다리 한번 툴툴툴 가볍게 나 이 뻗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나도 나도 햄스트레이기 너무 잘 말도 안 돼 나도 그래서 지금 뒤로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햄업 그냥 양손으로 어깨 넓이를 열어내셔서 네 어깨 끌어당기고 척추 한번 세워보실게요 와 이것도 안 돼 지금 나 이거 안 되는데 와 이미 힘들어 이미 땡겨요 자 거기서 이제 발가락 한번 당겨오면서 뒷꿈치 밀어보실게요 야 이 정도였냐 우리? 이제 발가락을 포인 발등을 길게 내려보실게요 어 나 다리 지날 것 같아 이때 척추 무너지지 않게 발가락 다시 한번 당겨오시고 다시 한번 포인해보시고 지금 지민이 빼고는 어우 지민이 형은 이게 잘하겠다 그치 이거 지민이 빼고는 다 안되지 아이 나 아프다 이제 이 사이로 오른 손목을 쏙 집어넣으실게요 자 손목 오른손 아래에서 위로 두 줄 돌려주세요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랄 또는 무릎 정방이 다 괜찮은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제 오른손은 뒤로 이제 오른손은 뒤로 길어질게요 이제 오른손은 뒤로 길어질게요 쭉 아아 아 야 아 그리고 힘으로 tresp다를 Schulz 자 무릎 터치하셔도 괜찮아요 무릎 한번 지금 오른손은 뒤로 Expos ч 축구мотрите 제가 가수 운동을 해서요 너무 아파 지금 이제 중앙 다시 돌아와보실 거예요 이제 쭉 당기고 이제 왼발끝을 포인해서 오른무릎 위에 툭 올려둘 거야. 포인해서, 포인해서, 오른무릎. 오른손 열어서 왼무릎 바닥에 터치. 터치! 어디에 터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제이홉 자세 다는 건 아닌데? 쭉 섹시하다. 저 왼바를 거울 쪽으로 오내면서.. 저 왼바를 거울 쪽으로 오내면서. 저 왼발을 거울 쪽으로 오내면서. 젖좀 남겨가지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지 않게 당겨내시는거. 바닥에서 플라이호가Scat을 해버리네 이거. 저 돌아가는데 이거? 잘하셨어요. 발가락 고리 걸어서 제자리 다시 돌아오실게요. 이제 한 손 한 손 잡아서 정광희 격 정덩이 들어보실게요. 인스타 사진 찍은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형 원래 인생샷 찍으려면 목숨 걸어야 해요, 형. 야 이거 선하기 힘도 좋아지겠다. 이게 악력이랑 전환이 세야 할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뒤로 걸어 나오셔서 하실 거예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엄지검지 쓱 돌려서 쓱 이렇게 이렇게 짱짱하게 짱짱하다.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툭 아직 스트레칭이구나. 아직 스트레칭이야. 무릎에 살이 없어서 무릎에 넣어 아파. 그대로 골반 바닥으로 돌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힘내신 분들은 조금 뒤로 가시고 조금 더 쉬운데? 더 괜찮으면 팔꿈치를 모아 보세요. 모아서 가슴을 위로 쭉 들어갈게요. 오, 찌밀. 그게 된다고? 그렇죠, 여기. 자, 셋. 어떻게 하라고요, 쌤? 팔꿈치를 모아 보세요. 그렇죠, 가슴만 대세요. 골반을 눌러주고. 하나. 자, 눈 한 번 껌뻑하셨다. 이게 된다고? 자. 야, 이거. 제 자리. 엉덩이 들어. 자, 이제 일어나실 거예요. 자, 꽉 잡아주세요. 한 번 뒤로 딸깍 하셨을 때 어깨가 위로 솟죠. 그럼 등이랑 어깨를 서서 끌어당기세요. 이렇게? 그렇죠, 끌어당기세요. 우와, 이거 운동된다. 패킹 아닙니까? 패킹이지, 패킹. 패킹. 패킹이 뭐야? 턱걸이, 턱걸이. 견갑 패킹, 견갑 패킹. 엉덩이 한 번 들어봅니다. 힙업, 힙업. 브릿지다, 브릿지. 자, 이제 당기세요. 팔꿈치를 정면 바라보시고 엉덩이 영차. 엉덩이 영차야. 자, 이제 손 풀어내셔서 쇠질이 아니라 천질을 하고 있네. 야, 쇠질보다 천질이 더 힘들다. 자, 이제 조금씩 동작 가보실게요. 뱃지 찾아서 한 번 펄럭이셔서 이따 날개 잘 나올게요. 자, 한 번 털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오른발을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오른발을 다? 오른발을 다. 엉덩이에서 발목 덮이기. 오른발을 다 집어넣고 자, 이제 기도하는 손 만들어서 오른발 잡으러 오세요. 기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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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잡힌다. 아, 제 앞에 지금 가까워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중심 잡히시면 이제 오른발 거울 쪽으로 밀어보실 거예요. 아우, 아우, 시원해. 이제 오른발 당겨오시면 오른무릎을 옆으로 우리 제기차기 하듯이고 구부려 보세요. 제기차기 하듯이. nourishgod. 이제 V라인 사이로 손을 쏙 집어넣으시 거예요. 쏙 집어넣고 잡고 집어넣고 이제 손은 엄지가 아래로 가게 머리 위에 목을 한 손에 안에서 잡아보세요. 내 몸은 플럼 라인 아래에 있고 복부 힘으로 왼발을 뒤로 콕 찍어보실 거예요. 왼발을 뒤로 콕? 콕? 야 나온 거 같아 나온 거 같아. 이제 가장 기본 인버전이세요. 골반 뼈에 잘 걸어서 상체 둥글게 말아 내려오세요. 오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기분이 이상해. 골반에? 어지러우신 분들은 짧게 호흡하세요. 야 이거 밥 먹고 오지 말아. 이거 그냥 토할까? 커피 마셔야 돼. 커피 나올 것 같다. 배에 걸리시면 불편하세요. 그래서 골반에 잘 걸리게.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야 잠깐만 너무 아픈데? 얼른 옆에 해몽 잡고 영차영차 상체 일으키세요. 와 이거 아픈데? 그래서 왼발 다시 어깨 뒤로 쏙 나오실 거예요. 양손 이제 오른쪽 해몽만 높게 잡아보실 거예요. 오른쪽 해몽만. 그럼 잡아당기는 힘 계속 주시고 V라인 사이에 왼발을 들어 올려서 뒤에서 앞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오 뭐지? 와 잠시만요. 왼발을 들어 올려서 뒤에서. 왼발을 들어 올려서. 왼발을 들어 올려서. 왼발을 들어 올려서. 다 됐어. 다 됐어. 야 됐어 됐어. 왼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야?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야? 이렇게? 왼발을 들어 올리셔서. 왼발을 어떻게 들어올려요? 왼발을 그냥 들어서 넘겨야 돼. 잡아당겨서. 들어서 넘겨. 이 사이로 넘겨.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왼손은 왼쪽 해몽 잡아보실게요. 왼손을 왼쪽 해몽. 왼쪽 해몽. 양손 왼쪽 해몽만 높게 잡으실게요. 양손을 왼쪽 해몽에 잡아보세요? 그럼 왼 어깨 쪽으로 몸 살짝 눕히면 내 몸과 해몽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번엔 왼발을 앞에서 뒤로 한번 넘겨줍니다. 왼발을 앞에서 뒤로. 뒤로 이렇게? 이렇게?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나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 여기로 간대요?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요? 네. 그거 봐주세요. 난 뭐야? 이거 잡았어 왜 타있어? 내가 왠 어깨를 넣어주시고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왜 타있어? 왜 바구니에 담겨있어,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왼손, 오른손도 지나면서 뒤로 어떻게 해요? 뒤로 돌려서 거울 보실게요 그냥 이렇게 돌리셔서 어떻게 돌려요? 왼발 내려놓아보세요 왼발 내려놔 이렇게 돌리세요, 그냥 뒤로 그렇죠 우와, 붕대 생겼다, 붕대 보라발의 남준 보라발의 남준 야, 근데 나 이거 맞아? 어, 네, 맞으세요, 근데 발을 입혀줄게 야, 나 이거 재능이 있구나 야,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맞아, 이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됐어,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건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보실게요 왼쪽 헤머 앞으로 나가보실게요 이제 여기 앞에서 뒤로 들어오세요 오른손, 왼손으로 넣어보세요 왼손으로 넣어요? 네,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어깨 조심하세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제 왼발을 들어 올리셔서 앞에서 뒤로 높게 잡아서 한 바퀴 돌리시고 오, 와우 그렇죠 그럼 이 겨드랑이에 걸려있는 체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몸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왼발을 한번 오른발 위로 크로스 한번 꾸어 이렇게요? 왼발을 오른발로 크로스요? 네, 왼발을 오른발 위에 크로스 매달리셔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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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이렇게요 왼발으로 오른발로 크로스요? 와, 이거 코어 힘 엄청 들어간다 와, 코어 이거 와아 양옆에 우리 겨드랑이 옆에 보면 다 애기가 스스로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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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민이 좋은 표본의 예시야? 날아올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새가 될래요 오, 야, 이거 그거네 목도리 도마뱀 나, 나비 나, 나비 나비 됐어요 됐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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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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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와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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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것 같아요 매달려 계셔야 돼요, 해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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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죠 우와 자, 이제 거기서 딱 하나만 해보실게요 네 오른쪽 해먹은 내비두고 왼쪽 날개만 슥슥슥 계속 여세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왼발 앞에서 뒤로 여기 그냥 밟아만 보세요 왼발 앞에서 뒤로? 그렇죠 오케이? 어, 뭐야 저게 이게 당겨서 왼발 앞에서 뒤로 왼발 앞에서 뒤로 왼발 앞에서 뒤로 왼발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와, 이거 다리를 놓기가 힘든데? 왼발은 뒤로 어떻게 밀어요?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먹 타고 위로 이렇게 펴지시는 거예요 우와 지금 자동적으로 스트레칭이 되시죠 어, 저 하나, 둘, 셋 오오오 나 너무 타이트해, 나는 아, 뭐가 잘못됐나 봐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일부분은 사 estava 아니, effort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럼 좀 잘하는 갔ously 아 아 잘하는 긴데 연락차게 하시는데 야, 팀원이 잘하네 어, 날아차게 하시는데 ared 흥 야 이거 스트라칭 쩐다 야 너무 힘들어 형 뭐예요? 형가 갑자기 여신이 됐어요 형은 형 그리스 여신이 됐어 지고 있어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야 집이 형 너 지금 엉덩이에 뭐 되고 있냐? 아 이걸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호성아 다리 펴야돼 형님 이제 팅커벨로 한 번만 나오실게요 자 거기서 이제 팅커벨로 한 번만 나오실게요 팅커벨이요? 팅커벨로 한 번만? 자 왼손을 엄지로 가게 하셔서 앞으로 꺼내서 오른 해먹을 잡아보세요 이렇게요? 네 오른 해먹 맞아요 그렇게 그럼 왼손이랑 해먹 사이로 오른손이랑 내 머리도 나오세요 오 돌려보세요 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왼발등을 눕혀볼까요 뒤로? 그럼 그렇죠 이거예요 따라리로 우와 이거요? 따라리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 누구인데? 진님 오른 어깨를 앞으로 뻗으셔야 돼요 엄지 아르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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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오랜 손을 이 사이로 꽉서 오른쪽으로 내 몸 나올게요 아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보세요 야 야 빨리 사이 지금 빨리 사이 찍어봐 으아 야 좋아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야 야 야 야 죽겠다 이거 야 지민아 괜찮냐? 아 지민아 괜찮냐? 아 힘들어 자 이제 왼발 앞으로 그냥 쏙 툭 풀어 보실게요 야 야 나 안 떨어진다? 그냥 왼발 아래로 툭 빼시면 돼요 안빠지면 돼요? 왼발 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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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시고 발 풀어주실 guys 야 이거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냐? 야 지민아 근데 너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겠다 그래 지민이 되겠다 야 좋겠다 나 차라리 지민이 인스타 리글에 맞게 아 얼굴만 다 갈아낄게 지민이 우리 다 이런 거 했네 그래 야 편집해달라 하자 또 다른 거 있나요 선생님? 네 이제 해먹 다시 펼치셔서 펼치세요 오른발로 해먹의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을 밟아보실 거예요 중앙에서 앞부분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해먹의 중앙보다 살짝 앞부분? 이 정도로 하나? 살짝 앞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해먹 높게 잡으실 때 이거는 그네처럼 하시면 계속 흔들거려서 발 꾹 누르고 복부 당겨서 왼무릎을 쏙 올리셔야 그네처럼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왼무릎 누르라고요? 아 안 되네 중 되게 잘하신다 자 거기서 오른발만 앞으로 쏙 꺼내보실 거예요 오른발만? 오른발만 앞으로 꺼내요? 꺼내셔서 왼쪽 앞부분에 날개가 있어요 여기서 펼치라고요? 날개를? 네 앞자락을 펼치셔서 오른발을 위에서 아래로 신발 신듯이 입어줍니다 오른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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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 이렇게 오른발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야 돼요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그렇게 발만 승우자 오른발을 야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입어주세요? 입어주실게요 아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네 이제 해먹 잘 잡으시고 왼발을 이제 이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이거 빼면 돼요 그냥? 네 해먹 사이 앞으로 오른발 밟으시면서 그럼 이제 우리 뒷자락 해먹 어? 일어나는 것도 대단하네 뒷자락 해먹 펼쳐서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밟아보실 거예요 너무 고급 과정 아닌가요 이거? 이건 진짜 근데 혼자서 못 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네네 신발 신으시고 저걸 빼서 왼쪽 끝 자락 해먹 잡으셔서 아 왼쪽 끝 powerful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 ну 잠시만요 아니 저이 그 땅에서도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라고? 아 네 맞아요 왼쪽으로 아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맞아? 야 그거 ãy샀프 같지 않냐 윈acement 빼그 난 다른 뒷 вся기를 하고 네 네 이렇게 가보셔도 돼요 네. 발이 크셔서 이모 높게 져고 일어나보실게요. 이제 꺼내셨죠? 꺼냈는데? 왼발을 꺼내라고? 어떻게 꺼내? 나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야지. 오른발 신발 신고 계시죠? 그거 밟고 왼발 앞으로 꺼내시면 돼요. 오케이, 밟고 꺼내고. 꺼내서 이거를 다시 입어주세요. 아, 다시 입고요. 오케이, 됐어요. 입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손을 앞으로 한 손 한 손 왼쪽 끝자락 해먹을 잡으러 오실 거예요. 한 손 한 손 앞으로 꺼내셔서 그렇죠, 쭉 밀어볼게요. 쭉 해먹을 쭉 늘려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더 내려보시고. 그렇죠. 야, 나는 왜 안 늘어났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잘못돼서. 나는 왜 바깥에 있지? 나는 왜 이쪽으로 돌지 계속? 어, 이쪽으로 돌가요. 선생님, 저는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잡으세요. 아니, 아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거라고요? 네, 다리를 쭉 펴실게요. 이거요? 네. 야, 나 못 하겠는데? 잘 살려줬어 야 이거 박쥐 아니에요? 어흑 으흑 좋은데? 후아악 후아악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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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박쥐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다리가 안 펴져요 어 어깨를 앞으로 꺼내보세요 오른손 외모에 잡아 아 이걸 꺼내라고요? 네 여기로? 네 잡으셔서 엉덩이나 쳐보세요 다리를 쭉 펴보세요 이렇게요? 엉덩이 아래로 그렇죠 오오오 그렇죠 아 잠시만요 어 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깨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깨 다시 들어가시고 선생님 이거 다시 어떻게 들어가죠? 선생님 이거 다시 어떻게 들어가죠? 네 힘드시면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시면 돼요 와 나 필요한 거 했다 방금 야 나 진짜 인생이 위기였다 아 야 너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아 몰라 와 진짜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엄청 어렵다 다시 이제 발 하나 하나씩 다시 빼주실게요 아 발 빼요? 왼발 바껴주고 다시 뒤로 가서 밟고 넣고 오른발 풀어줘서 다시 밟고 어 힘들어 나 지금 자세 너무 편해 내려가면 된다는 거지? 형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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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힘들어 야 벌써 이렇게 지친다고? 와 전환이 너무 아픈데? 나는 전환보다 이 잡는 거 뭐냐? 야 잡는 손가락들이 너무 아파 아 오 재밌는데요 선생님 이거 풀었으니까 이제 동작 좀 해보실게요 네네 마찬가지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보고 가셔도 괜찮으세요? 왼발을 앞으로 꺼내보실 거예요 오른쪽 뒷자락 해막을 펼쳐보실 거예요 뒤에 그러면 여기를 왼발 앞에서 뒤로 밟으실 거예요 왼손은 내 왼쪽 겨드랑이 해막을 높게 잡으실 거예요 겨드랑이에 걸고 가셔야 돼요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셔서 오른발을 아래로 벗겨보실 거예요 벗겨서 여기 날지 않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우와 선생님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지금 요자도 되게 이쁘세요 내 자리에 하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저를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뒤를 보고 뒤를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구경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네네네네 네 어떠세요? 실제로? 어 시설 괜찮네요 우리는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오늘 바로 결제하실 거예요? 아 네 오늘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장 가져오실 수 있으시고 네 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제 나는 이번 판은 관전자 왼발을 앞으로 꺼내셔서 네 오른쪽 뒷자락 날개를 펼치세요 뒷자락 날개를 펼치세요 몸이 뒤에 있으면 뒷자락이 안 나오시겠죠 이제 왼발 앞에서 뒤로 그 오른의 목을 밟아줍니다 오른의 목을 밟아주고요 오른의 목을 밟아주고요 아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왼쪽 겨드랑이 위에 목을 높게 잡아보세요 해먹을 그거 잡으시면 돼요 해먹을 잡으셔서 겨드랑이 잘 거시고 오른 어깨를 오른발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틀으셔서 오른발에 있던 해먹을 벗겨내실 거예요 매달리는 힘 왼발 계속 밀고 오른발 쏙 빼보실게요 빼셔서 날개를 한번 옆으로 펼쳐보시고 우와 우와 위에서 아래로 손 길어지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요? 맞아요? 이거 맞아? 야 정가아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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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여유로운 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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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아 위에서 아래로 자 와 저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맞나요? 네 맞아요 무릎을 구부렸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아 아 야 이게 이게 뭐 뭐 뭐가 이쁜 거야 이게 아 아 아 아 힘들어 저 형은 뭐 왜 저래 뒤로 돌리라고 오 잠시만 오 넘어질 것 같아요 몸을 만져 이렇게 트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걸 꽉 누르세요 오 꽉 눌러서 이제 오른발 뺄게요 오른발 뺐나고요? 네 이거 오른발 어떻게 빼요? 빼고 여기다 붙여 무릎을 야 이게 된다고요? 이건 펼치고 무릎은 빼 그럼 동시에 딱 늘어나잖아 슉 내려와요 어 잠시만요 빼 빼 빼 괜찮아 왜 그러고요? 어 펼쳐 그래서 왼발 쭉 밀고 아 쫙 내리세요 쫙 내리려고요? 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오른 발가락 왼무릎에 터치세요 오른 발가락 왼무릎이요? 열 펴요 열 펴요 열 펴요 그렇죠 오른 발가락 터치세요 받았고 싶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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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아 아 원숭이 아니야 그냥 원숭이 아니야 아 야 이거 몽개의 콘텐츠네 와 진짜 아 이거 못한다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진짜 어렵다 이 악의 힘이 적으니까 힘들다 야 전환이 너무 딸려 어우 나 이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캬 오 여 예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계산도 하는 마중에 예 아직 도장 안 찍는 거 이제 도장 찍고 결제까지 하시는 분들은 장난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장 하면 어떻게 찍나요? 나중에 밖에 가서 집이 가면 좋을 거예요 가자 오오오 몸을 돌리세요, 거울 방향으로 오오오오 위에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맞나요? 아니 이거 됐는데요 살짝 일어나는 게 내가 볼 때 오늘 선생님 우동 다 하셨어요 우리 가르치는 걸로 내가 볼 때 오늘 선생님 우동 다 하셨어 우리 가르치는 걸로 지금 선생님 못해 이제 더 이상 오늘 지금 전환을 너무 많이 쓰셨어 땀 흘리시는 거 봐 아이고 덥다 하이고 나왔다 하이고 오른 어깨 방향으로 몸을 돌려보실게요 거울 쪽으로 해서 이거를 꽉 잡으셔야 돼요 엉덩이가 빠지시면 안 돼요 바닥 모실게요 인스타 인스타 뭐야 뭐야 아 선생님 잡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무나 지사야 양발이요? 아니요 오른발 빼야돼 빼야돼 아 선생님 잡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무나 지사야 야이씨 아 밥 먹고 왔어야 되는데 밥 먹고 왔으면 틀렸다니까 우리 진짜 힘든 그거구나 엄두이구나 아니 이거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아니 딱 쉬운데 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없나? 쉬운데 있어 보이는 아 잊었다 아저씨 말을 아예 안 듣는 게 없잖아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 뭐지 어떻게 했지? 아니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찍었어요 어떻게 되지? 아 된 건가? 아니 안 된 거죠 아 고분당하는 기분이 쉬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와 재밌는데요? 오 야 재미가 완벽한 거 아니야? 야 멋있다 멋있다 오케이 난 준비됐어 자 고맙습니다 보자 우리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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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